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불가역적 한국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로가. 그래서 의로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의로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참 애통해할 겁니다. 이번 사태가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의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아주 정통 필수과 출신이죠. 심장혈강 흉부외과 전문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의사협회장을 재직할 당시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상적인 의로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 바람직한 의로제도를 가진 국가가 있으면 우리도 저 의로제도를 따라가자고 정부에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런 좋은 의로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던 것입니다. 해외로 이주했던 교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도 대부분 의로제도 때문입니다. 싸고 좋은 의로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의사 노동량으로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카르테리어 비난하며 의사들을 악마했지만 가성비 최고의 의로는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의료사태가 터졌을 때 난생 처음으로 의료서비스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아주 간단한 P 곱하기 Q입니다. 한국 의료를 딱 들여다보니까 처음입니다. 경제학을 했지만 처음으로 한국 의료를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본 겁니다. P 곱하기 Q 무슨 말입니까? 숫가는 낮고 P는 낮고 프라이스는 퀀티티 1인당 의사 1인당 진로에서는 무진장 높고 그래서 총액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총액이. P는 낮고 Q는 높아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꽤 괜찮은 양질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수 있던 겁니다. Q가 높은 겁니다. 개원이도 일을 많이 하고 대학의 이름들 있는 전임이나 이런 분도 수술 많이 한 겁니다. 고용된 의사 수혜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작은 겁니다. 병상 수혜에 비해가지고 고용된 의사들이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 수가 어마어마히 큰 겁니다. 여기 이름 노한규 원장이 말씀하시는 싸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달한 의사 노동량으로 버텨기 때문입니다. 이게 100% 사실인 겁니다. 봉직이도 열심히 뛰었고 개원이도 열심히 뛰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아니 돈 벌려고 이랬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의 많은 부분을 한국인들이 함께 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이유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들의 헌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성의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고 요구함으로 생겨나고 학습을 통해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서성도 그 어떤 선배도 제자와 후배들의 헌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예 의사니까 뭐 노한규 여러분들 씨가 의사니까 그런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상당히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우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우수한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꽤 괜찮았던 겁니다. 10여 년 정도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환자들에 대한 헌신 희생 희생 긍휼 연민 이런 것이 다 교육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한국인들이 함께 누린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뭡니까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헌신과 사명이란 단어를 빼앗았습니다. 무형 자산을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바이탈뽕도 이런 파괴하고 생명 살리는 데 한 사명감 소명감도 다 파괴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가치를 별로 모르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는 잘 알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들 그 가치 가운데 희생 헌신 성실 열망 진실 건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과역적 변화이고 의료 붕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글을 보면 안타까움의 쓴 글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지능이나 지성이 있었다면 지금 이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에 대한 이해 의료 수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가능했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윤 대통령은 제가 바라보는 윤 대통령은 감수성이나 타인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물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개뚫는 능력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피이지 않게 여러분들 자백받아 내는 건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관찰할 때는 저분이 다른 능력은 얻는지 모르겠던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get to the point 내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물이라는 현상을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관통하는 것 그게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구나. 왜 조금만 여러분들 들여다보게 되면 관료들의 보고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그거를 못 찾아냈구나. 지금도 그냥 관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dj가 여러분 집권했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청와대를 좀 자주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을 빼고 전부가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먼 거니까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건가 그것만 고민이 있더란 겁니다. 배운 사람이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이면 관계없이 대통령 빼고 대통령은 진짜 고민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잘 이끌는가 옆에 있는 뭐 여러분들 수석이나 보좌관이나 전부가 뭡니까 다음에 한 자리를 어디에 자기가 갈 수 있겠느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은 get to the point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관통하거나 get to the point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리더십의 치명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에 클라이멕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위기 응급실 위기가 완전히 발화가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원한 고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신념으로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 농단은 의료개혁인 줄 알고 박수를 쳤던 국민들은 의료비 폭탄과 헌신과 사명에 실조된 진로를 경험한 이후에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수준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윤 대통령의 비난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빼아픈 여러분 지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 한 분이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2024년 7월 현재 인구가 5,126만 입학 정원이 3,808명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이 한의사를 포함해 7.43명입니다. 2019년 11월에 최고가 되고 그 이후에 평균 인구가 11만 6,900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의사 입학 정원이 5,360명 2026년은 6,558명 한국은 일본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월드 포퍼레이션 리뷰를 보게 되면 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한국은 530명 일본은 340명 미국은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집된 공간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미국은 제곱킬로미터당 38m니까 밀집된 지역에 의사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만 명당 의대 정원 7.43명은 일본 7.55명보다도 많이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은 전공의의 인력 떼우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폭풍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간호사협회나 일선 변호 병원 간호과도 간호사들끼리 누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만나 일의 범위나 분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냐 업무의 강도와 시간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른 대우와 급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목소들이 터져나오고 또 어제 여름 이야기한 것처럼 이주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업역 분쟁 또 물리치료사 여름 업역 분쟁 또 여타 여러분들 요양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업역 분쟁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의로제도가 이처럼 쉽게 떡을 주무르듯이 바뀔 수 있다니까 놀랍고 한심합니다. 총칼에 한 혁명도 아니고 평화시의 비전문가가 감정을 실어 제도를 만드니 봉사가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간호법의 목적은 여당이 PA 간호사 합법화로 간호사를 전공이 대체하는 이용을 목적을 두고 야당은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재택 돌봄에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경력맞은 중견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돌봄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아직은 자신 있게 뭘 할 수 없는데 이 돌봄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막지 않은 그런 단어냐 돌봄 이 돌봄이란 단어 자체는 상당히 사회적 책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건 색깔이 좀 많네요. 어제 보니 간호사협회도 돌봄 사업이 어떻고 제가 취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간호원들이 간호사들이 그런 전국 차원의 노인돌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벌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전국 조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호법에 왜 돌봄 사업이 은근슬쩍 들어갔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입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취재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돈이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나이 같은 간호협회의 임원들이 그렇게 노인돌봄 사업에 한우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니까 뭐가 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알려지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사찰림은 돌봄을 잘 아시는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사찰림께 돌봄 사업도 과잉 공급 중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